거의 20%가 넘는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4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에 대비해서 훨씬 더 가치를 부여해도 되지 않을까. 경쟁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았고요. 작년 12월이죠. 원활히 약 1.6조 원의 기술 수출도 해서 기술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CEO라든가, 그 다음에 자금력. 전체적인 걸 보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최근에 ADC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미국 임상종양학회죠. 최근에 있었는데 여기서도 ADC가 많이 언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ADC는 무엇이고 왜 여기에 집중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ADC는 새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아니면 생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크고 이 회사들이 하는 것은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항체를 만드는 곳입니다. 항체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럼 항체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항체라는 것은 암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게 항원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런 항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항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면역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항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항체는. 그래서 항체가 항원과 결합을 해서 이 항원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항체 치료제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항체하고 똑같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항체에는 특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A라는 항원이 있으면 A다시라는 항체가 가서 붙습니다. 절대 B다시가 가서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적이 굉장히 강한 게 항체 항원이다. 항체 항원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게 항체는 그래서 특이한 항체에 가서 붙고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도 치료제로서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잘 찾아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잘 찾아가는 항체에다가 아주 독극 약물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항체가 항원을 찾아, 암을 찾아가서 붙게 되면 암세포 표면에는 붙을 수 있는 그런 특이하게 나와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을 항원이라고 연구자들이 생각을 하고 그 항원에 특이적으로 붙을 수 있는 항체를 따로 만들어서 이 A라는 항원을 A다시라는 항체로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붙게 되면 세포 안으로 꿀꺽 내포 작용에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 독극물이 폭발을 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기정입니다. 이게 그 에너투라는 ADC,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다이치 산교가 만든 이 에너투라는 ADC가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최근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제약사들, 그리고 CMO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아니면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이런 항체 만드는 회사들도 기존의 항체를 제외하고 따로 이제 ADC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을 확보해야죠. 왜 그러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의 시젠이라는 ADC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거의 이제 기술력을 상당히 전세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ADC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머크하고 화이자하고 경험을 하다가 결국 화이자가 약간의 프레미엄을 더 주고 30억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굉장히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이제 시장 성장 속도도 봐도 거의 20%가 넘는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기준의 경우에 보더라도 시장 자체가 한 59억 달러 정도였었는데요. 2026년도에는 한 130억 달러 정도로 연간 한 22%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되는 상당히 유명한 모덜리티다 보십시오. 사실 항체의약품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2세대 바이오의약품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약간 세포치료제라는 유전자치료제 이쪽이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ADC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3세대 바이오의약품의 준화는 그 정도로 약간 업계에서는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거의 이제 4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모덜리티다 이거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ADC의 가치를 조금 더 부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약물 중에 많은 약물들이 아주 좋은 약물들이 개발이 돼도 그 이제 암이 있는 그 환부에 정확히 가서 붙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전달하는 전달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언매니지가 큰 분야인데 어떻게 보면 항체가 전달체가 될 수 있잖아요. 특이한 곳으로 찾아가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siRNA 하는 회사들도 그 앞에 항체를 붙여서 같이 이제 전달하거나 특이한 펩타이드를 앞에 붙여서 같이 전달하는 그러니까 전달체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거 대비해서 훨씬 더 가치를 부여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ADC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업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화학 관련한 분야에 굉장히 이제 기반 기술이 탄탄한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콘주얼이라는 그 링커 약물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임상일상 그 데이터 나온 걸 보더라도 경쟁 약물 대비해서 약물을 적게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 치료 효과와 부작용도 달았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확실히 이제 그 링커를 개발하는 그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링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약물을 놓으면 우리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환불을 만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항원에 정확하게 붙게 되는데 이제 혈중에서는 그 링커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요. 또 세포, 암세포 안에 들어가면 타임리하게 암세포 안에 환경에 딱 확인을 하고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볼 때도 이 링커 기술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독자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고 중국에서 지금 유방암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지켜봐야 되고 미국의 lcb84도 임상 1, 2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레고캠, 바이오가 adc 관련해서는 유일한 회사다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경쟁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빅파마 암젠에게도 한 작년 12월이죠. 원화로 약 1.6조 원의 기술 수출도 해서 일단 빅파마한테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바이오텍이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바닥 찍고 반등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술력 있는 기업은 잘 지켜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 트렌드라든가 그다음에 기술력이라든가 그다음에 ceo라든가 그다음에 자금력, 가지고 있는 자금력. 이 회사는 한 2, 3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자금력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 보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최근에 또 제약 바이오계 이벤트가 있었는데 드디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한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표 나온 그 다음 날까지는 올랐는데 그 뒤로는 다시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드디어 주주들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약간 장기간 주가 부진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합병이 완성이 되면 그 자체가 호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1단계, 2단계 합병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매수 청구권, 주식 매수 청구권의 한도액을 1조 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주가에 의해서 그게 좀 유동적이고 그다음에 소액 주주들의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회사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마케팅을 좀 공격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신약 개발 부문,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약 개발 부문을 위한 M&A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합병이 가시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가시권 1차 정도만 1차 합병 단계만 진행이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안도하면서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마케팅이나 아니면 M&A를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한 단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줄기세포 관련 섹터도 부각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생법 개정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줄기세포 관련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지금 언급들도 잘 안 됐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첨단재생의료법이 다시 개정하자라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다시 관심을 끈 거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이제 이게 줄기세포뿐만이 아니라 세포 치료제, NK세포, T세포 치료제 모든 걸 포함을 하는데요. 지금 이 치료제를 국내에서 맞으려면 임상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식약처에 승인을 받은 이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능한 시술을 일본에 가서 받고 오고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정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목적으로 시술을 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하는 그런 법 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줄기세포 치료제와 개발 현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뭐냐라고 하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배아줄기세포. 이게 뭐냐면 모든 세포로 분화가 다 가능합니다.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체줄기세포, 예를 들어서 조혈모세포라든가 중간협줄기세포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어디 가다가 부딪히거나 상처가 나면 낫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근처에 있는 성체줄기세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포가 상처가 나면 그 세포로 숫자를 불려서 일단 숫자를 불려서 그 세포로 분화를 해서 거기 가서 대체를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를 낫게 하는데 그런 성체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그다음에 일반 체세포 그러니까 성세포를 제외한 체세포를 역분화를 시켜서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아줄기세포처럼 만능세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치료제 개발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이 성체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성체줄기세포 안에서도 중간협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중간협줄기세포라는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 하면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이식을 했을 때 거부 반응이 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적다는 그런 장점도 있거니와 아니면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난자를 제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뒤따를 수밖에 없고요. 황우석 논문 사태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 배아줄기세포의 연구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IPSC 아까 말씀드린 유도만능 줄기세포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성체줄기세포 치료제가 가장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파미셀 그다음에 차바이오텍이라든가 메디포스트 같은 그런 회사들을 보면 전부 다 중간협줄기세포입니다. 이게 성체줄기세포를 가지고 하는 거고 대부분 조금 다른 거는 제대열에서 뽑은 중간협줄기세포냐 제대열 아기 탯줄에서 뽑은 거냐 아니면 골수에서 뽑은 거냐에 따라서 조금 유래는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성체줄기세포 중간협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냐면 임상 이상 단계에 벌써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간 경변을 국내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중간협줄기세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배아줄기세포, 만능줄기세포 이 양쪽을 다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임상 이상을 둘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또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난소부전 같은 경우에도 임상 1상. 이거는 전부 다 중간협줄기세포로 차바이오텍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반포를 만들어서 만드는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 줄기세포를 가지고 만능줄기세포죠. 이걸 가지고 대부분 황반변성이라는 눈 관련한 스다가르트. 마찬가지로 이거는 임상 1상, 그 다음에 항반변성은 임상 이상, 미국 임상입니다. 이거 아스텔라스라는 회사하고 협업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협줄기세포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벌써 임상 이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부터는 임상 결과가 나오면 효능이 밝혀지게 되고요. 대부분의 치료제들이 기존 치료대로 대부분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 효능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들이 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임상 1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임상 이상 단계로 왔고 임상 결과, POC를 내놓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세포를 활용을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본 가서 시술을 바꾸고 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로 어떤 분야를 치료하는 거죠? 적응증이 어디를 구체적으로? 그거는 아까 무릎관절염 같은 경우라든가 다양한 시술들을 받고 있는 거고요. 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일본에 가서 받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들도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회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회사가 일본에다가 법인을 세워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게끔 하고 다시 돈이 돌아오고. 약간 이제 그냥 다이렉트로 영업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법으로 이제 불법이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게 무궁무진하네요. 어떤 세포로도 변화할 수 있으니까. 작년 초입니까. 이제 알투스라는 미국에서 4조 원짜리 벤처가 세워졌는데요. 그 안에서도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중기세포를 가지고 재생 내지는 노화를 방지하고 영생을 추구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고 노화를 거의 이겨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 안에 핵심적인 것은 전부 다 유도만능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까 차와이오텍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고 임상 2상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하는 눈 쪽에 연구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임상 2상 성과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이제 만능세포, 어느 세포로도 발전할 수 있는 이 만능세포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극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 만능세포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의료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이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의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SK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자문과학단을 새롭게 큰 규모로 새롭게 설립을 하고 앞으로 세 개의 그런 신약 진출 부문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가 뭐냐면 방사능 치료제, 관련한 치료제, 방사능 치료제 두 번째는 단백질 분해제, 단백질 저해제가 아닙니다. 단백질 분해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이쪽입니다. 범위가 넓은 것 같아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만든 거고요. 얼마나 이제 공격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또 흡수를 해 가느냐를 참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에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니까 호흡을 길게 보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금리 때문에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바이오텍들, 자금이 풍부한 큰 회사들은 괜찮지만 자금이 없는 바이오텍들은 거의 접는 회사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금을 지금 조달하려고 하는 니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인원을 줄이든 어찌됐든 혁신은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났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굉장히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그 회사들이 지켜야 되는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연구를 지속해 왔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결실들은, 그런 혁신들이 금리가 조금씩 안정화되고 또 하향될 그런 시점에 대한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움직임이 벌써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부터는 금리 하락에 대한 컨센서스가 확연해지면서 조금 더 탄력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도를 높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두에서도 밸류에이션 레벨이 금융위기 때보다 싸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사양산업이면 사실 그게 합리화가 안 되는 거로 더 싸질 수도 있고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성장산업이라는 부분은 누구나 더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지켜보시면 말씀해주신 투자 포인트 중심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해진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